오늘 또 오셨으니까 선물로 초등학생들부터 영유아들까지 다 따라 부른다라는 신호등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관계 없었단 말이에요 다 따라 불러주실걸요? 떼창해 주실거죠? 자 이거 한번 해줘요 알겠습니다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붉은색 푸른색 4 2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찾자 신호등이 내 말이 속을 텅 와바려 내가 빠른지 더 느린지 더 모르겠어 그저는 앞이 나 샛노랄 뿐이야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이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무슨 말이지 그랬거든요 속을 텅 와바려 그래가지고 속을 텅 와바려는 건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무진 씨만의 그 독특한 발음 구조가 있는데 첫 시작을 했었던 뭐고 하고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어둠은 늘 그렇게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어둠은 늘 그렇게 검거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오늘 밤도 편안히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아침을 보려 아침을 보려 하네 아침을 보려 하네 아침을 보려